달맞이 캐다가 끊겼어요 끊겼어요 끊겼어 캐다가 끊겨가지고 다른걸 하나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달맞이 자 달맞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아구 아구 이것도 끌어먹겠습니다 어메?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예 예 달맞이 뿔인데요 끊겼어요 캐다가 다시 땅을 파야돼 아 혼자 캔에서 생각없이 야생각 캔다고 나와가지고 아 왠 달맞이가 있어가지고 달맞이 캔이라고 이걸로 캐고 있어요 이걸로 가도로 캐고 있어가지고 깊게 못파가지고요 와 아 이런거 갱이 호미 이런걸로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해가지고 아 두 개 캤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캤는데 두 개다 뿌리가 끊겨가지고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호랑나비도 날아다니고 노란나비도 날아다니고 너무 좋네요 물소리도 들리고 네 여러분 달맞이 저도 이 그 풍달구 친구가 달맞이 꽃을 달맞이를 캐서 보내줬는데 그거를 즙을 내려야 되겠어요 즙을 마시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네 그 달맞이 즙을 내려서 먹어보려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 효과는 제가 다시 글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밖이라서 영상 찍는 것도 힘들고 엄마랑 같이 나와서요 빨랑빨랑 따라다녀야 해요 여러분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예 효능은 글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달맞이 드시고 면역력도 키워보시고요 여러분 화이팅 5 3 4 숨을 4 5 5 6 15 6 5 5 그리고 효과가 너무 많아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제축을 배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장은 꼭 인삼뿌리 맞춰요. 그리고 저는 제축을 배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축을 배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축을 배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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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제축을 배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